야, 너 아직까지 방에서 공부하냐? 그럼 터레소 카페 가서 공부하라는 말이야? 아니지! 여기는 조명도 예쁘고 충전도 돼! 그리고 실제로 커피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되고 유사기쿤이냐?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! 너 학교 다니는지 아직도 몰라? 뭐? 창의학습 공간 여기가 우리 학교라고? 펜타스틱 너 지난 학기 10분이라고 하지 않았나? 이번에 꼭 애플 바를 거야! 난 피는 절스로 할 거야 난 초배움으로 에스프레소 먹는다 여기서 공부하면 이 능력이 빛날걸 모든 건물에 이런 찬스가 있다고? I gained incredible power 호나킹 자리 잡아야 돼! 너를 기다린다 난 이랬해 Tonight 난 피해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감사합니다.